액션 액션 하고 있는데 움직이지 말라 했다 하면은 하면서 그때 약간은 눈을 깜빡이도 안 되고 코를 실력에 나뉘되면 입을 울그러서 나뉘되면 다시 갈게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그릴 것이다 그림이 완성되는 동안 눈을 깜빡이도 안 되고 코를 실력에도 안 되며 입을 오물거려서 나뉘된다 그 입 다물라 가방 해봐 간식 이렇게 즐겨둔 외국 음식장 되어있는 장면이 죽어 를 아마 Selah 일주일이 애들 멜멤 수박 식사를 어디에 배달 영혼 시 Parce 한글자막 by 한효주 잘생겼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